인천 무의도에서 바지락을 캐던 70대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에 무의도 갯벌에서 사람 2명이 바다에 빠진 것을 건져 심폐소생술 중이라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물에 빠진 이들은 70대 부부였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남편은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부부가 일행과 함께 갯벌에서 바지락을 잡다가 밀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